한글자막 by 한효정 많은 변화가 일어난 해였습니다. 그 속에서도 우리 고려대학교는 꾸준히 학교 발전을 이루어왔고 QS 세계평가 2년 연속 100위권 안에 드는 등 귀중한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모두 여러분들께서 최선을 다해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고대가족 여러분 대한민국 역사의 중요한 순간마다 앞장서서 변화를 이끌어왔던 고대는 이제 민족을 넘어 세계와 인류에 이바지하는 대학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대가족들의 헌신과 노력을 통해 변화와 발전을 계속 이어가야 합니다. 교육기관들의 경쟁은 점차 치열해지고 있고 외국의 대학들과도 경쟁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회가 다변화되면서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는 다양해지고 ICT 기술 발달로 교육의 방법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고려대학교가 지금까지의 성취에 안지하지 않고 보다 나은 양질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교수님들과 고대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더 고민하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꿈과 열정을 품고 학문에 정진하는 우리 학생들이 글로벌 시대에 꼭 필요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님들은 최고의 교육을 제공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창의적 연구에 연구가 쏟아져 나올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은 대학이 유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암흔했던 시기 인천 선생은 민족을 다시 일으키고 국권을 회복시키려는 신념으로 고대를 키웠습니다. 사적인 것을 뒤로하고 공동체의 발전을 우선하였기에 그리고 거기에 많은 분들이 뜻을 함께하고 동참하였기에 오늘의 고대는 국민의 사랑을 받는 대한민국 대표 교육기관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대 구성원 모두가 학교 발전을 향한 의지와 열정으로 하나 되기를 기원합니다. 고대 가족 여러분 고대의 113년 전통과 자유, 정의, 진리를 추구하는 정신을 바탕으로 누구도 가보지 못한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봅시다.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또 세계인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고려대학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열심히 뛰는 2018년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박수